첫 게임 출발합니다 첫 포인트 천민혁 빠르게 긴 서브 당황했지만 받아내 천민혁 김민호의 백핸드 높아 동점상황 김민호 서브 긴 서브 출발 양성수가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서로가 김민호 짧은 서브 그리고 길게 천민혁 리시브 포인트 이걸 또 조심해야 돼요 포인트 처리 아 천민혁 출발이 중요합니다 김민호 서브 백핸드 빠르게 천민혁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 같이 못 자 김민호 서브 천민혁 천민혁 그렇죠 김민호 긴 서브 예 지금까지는 잘 먹히고 있어요 네 천민혁 서브 힘든 김민혁 상대 아 계속 퍼 올리고 있는 김민호 그리고 천민혁은 내려 찍는데요 아 아 그렇죠 백핸드 플리트 그 안으로 들어온다 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천민혁 맞춰주지 못했어 유의됐어요 또 해주고요 그렇죠 김민호 천민혁 김민호 백 내용을 보고 김민호수가 좀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짧게 내주고 천민혁 찔러봅니다 네 아 천민혁 가운데도 크게 여기였습니다 이제 김민호 천민혁 더엔드 김민호 공격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민혁 서브 하지만 리시 똑같은 서비스였어요 그렇습니다 천민혁 맞춰주지 못했어 김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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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갔습니다 천민혁 백핸드 민호 천민혁 서비스 포인트 3구 공격 김민호의 서비스 천민혁 받지 못 천민혁 천민혁 김민호 김민호 서비스는 김민호 천민혁 세민혁 천민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